심리하게 한 번 가자이! 잘한다! 이곳 다 이곳! 잘한다! 잘한다! 오늘 백댄스를 많이 데리고 왔네 한 명 가리지 말고 가수가 노래도 백댄스를 뒤에서 춤춰 잘한다! 나이가 눈대 사망할 수 있다 잘 되고 잘 되고 일어날 수 있어요 어렸을 때 오세요 앉으세요 내 모습을 바라봐 오늘 납달 교수님을 환영합니다 살리고 살리고 살아라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춤이야 입을 우물우물 하면서 호박을 가지고 이곳은 비하기가 나오고 작가운 나이 네 그리고 어른들 노래하는 그의 종이 내가 볼 때 누가 데리고 사는가 참 문제가 마음을 딱 찬찬찬찬찬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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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씩 사 끄고 부려 오늘의 납달 교수님 감사합니다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그대만의 천국을 사랑입니다 하하하 노래 잘한다 노래로 ignoring 샤샤샤샤 난 너에게는 사랑해 사랑하기 땀 좋은 날인데 아직 시동 잘 터진다네 어느 날 너 여기 동성의 빛을 잘한다 내 모습 바라보는 오예 새하나 되겠네 내가 이깐 사랑하기 땀 좋은 날 사랑하기 땀 좋은 날 다가온다 한 번 더 사랑하기 땀 좋은 날인데 오오오오오오 잘했어 잘했어 형 잘했어 잘했어 자 두번째 누구야 응 응 응 응 그리야 그래 이리 올라와 한국에 응 그렇지 누가 불러 누가 불러 언니가 불러 그리야 노래는 뭔 노래 부를거에요? 아 조용히 여별아 니가 안주려고만 해 여별아 잡뻑었네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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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 한 번 인사 더 할께 공주마마 성의 방극하오나이다 꼭 제망하시고 부자되시옵소서 그라구라 나는 전달만 해주네 저거 봐봐봐 자선남비 한국스마트방원 홍보외술단 만지지마라니까 마이크 마이크도 못하려 듣네 버튼 만지면 안기여 그래 우리 바빠 서방하고 한 번 서방하고 한 번 하러 가려고 그건 아니고 야 안동역에서 잘 박아줘 그랬어 이런데는 서방 오는게 아니여 애인하고 와야돼 그리고 서방이면 꼭지에 따라다니면 있잖아 저 꼭지에다 수면제를 발라놓고 한 번 주고와 잠재워 자 안동역에 남은거 같지않더라니 네 저 뒤에 호박 여자나씩 사줘라 진짜로 그럼 여자나 먹고 복받는게 나았지 우리 이렇게 추운데 이렇게 도움도 져놓고 즐거울께 여러분들 즐거움을 주는데 우리 여기서 아무 도움받는거 하나도 없네 우리가 자선 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공연하니까 내꺼 하나 샀꺼 응 바람에 깨끗고 비껴 비껴 한명 안보이지 아 아 아 아 우리 회장님도 여단을 닫으시옵소서 오는 분이 좋다 오는 분이 몇백대생들도 11씩 놔라 안사도 어떻게 찢어봐라 오늘은 언제 어디앉는 사람만 너를 쉬고 저를 쉬고 안타까운 내 마음만 너를 쉬고 안타까운 내 마음만 지금 여전히 누워진 것 같아 박수! 아니요 이제 남았어 이리 추어 마이크 이리로 어쩌금든 한가에 정신 사라지껀네 빗겨 빗겨 합냐 빗겨 집어넣고 알싸 형 여기다 비게 하나 두고 복제 하나 둘 깝먹먹고 사는다 깝먹먹고 사는다 야 대학 나왔네 약먹고 사는다 알싸 헥헥헥헥헥 그녀부터 오늘 우리 그중 끝까지 울는것 아이고 회장님 상당맘마 아는 성지 고소하겠다 건강하시옵소서 울는것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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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늘이 꿈을 안타올던게 했어 야 우리 누나 진짜 잘했어